올해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까지 단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면서 꽤 포근하겠는데요. 밤이 되면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도지 계획 세우셨나요? 해도지의 명소라 불리는 포항 호미곳은 7시 33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경주는 31일에 신라대종공원에서 타종행사가 열리겠는데요. 경주의 일출 역시 7시 33분입니다. 대왕암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울산은 7시 31분. 해맞이와 함께 맛있는 대게를 먹을 수 있는 영덕은 7시 34분쯤이면 해를 부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로 꽤 포근하겠는데요. 밤이 되면 하늘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0도, 영덕 1도, 포항 2도, 경주가 영하 4도입니다. 낮에는 경북 동해안 모든 지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